다음 찬문가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농구에서 온 정경자입니다. 네, 농구에서 정경자. 아, 이름이 참 정경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소리 하신 뒤에는 얼마나 되셨어요? 조금 됐는데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쉬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배워놓은 게 좀 아까도 그래서 그렇죠. 예,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 배우는 거 그냥 아까우니까 이렇게 한번 좀 자기 실력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 무슨 노래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 네, 진도아리랑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알아리랑 슬슬이랑 알아리가 난데 알아리랑 음음음 알아리랑 난데 풍경 세제는 행복행란 꾸야 꾸꾸가 눈물이로 굴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바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바라리가 났네 약산 동백 빛날 내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빛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바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어 정거장 마다니 한강수가 났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바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산철의 초막은 바라리가 났네 한 송이만 피어도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먹은 마음 편지를 만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바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음음음음 아리아리랑 음음음음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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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랑